이번 시간에는 에어테이블의 정말 좋은 기능인 포뮬러, 한국어로는 수식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디시트 같은 것을 사용해 보셨다면 이미 사용을 해보셨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포뮬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업무 일지니까 여기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시간을 표시할 수 있게 내용을 추가해 볼게요 작업 시간 그럼 이게 시간인데 그냥 숫자로 표현할게요 저는 넘버라고 해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도 표시할 수 있게 소수점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면 이 작업 시간이라는 필드에는 숫자가 올 수 있는 거죠 2시간, 1시간, 3시간, 4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 조직이 시간당 2만 원을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작업한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돈을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currency, 즉 통화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에 기본이 달러로 되어 있죠 저걸 원화로 바꿔주면 앞에가 원화 표시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 정밀도가 1.00이면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 정도 정밀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av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통화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2시간을 일했는데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얼마요? 4만 원 여기는 2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실수하면 큰일 난다면 우리가 자동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포뮬러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열에 대한 세팅을 바꿔 볼게요 커런시를 밑에 쭉 내려가면 포뮬러가 있거든요 수식이에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클릭하면 일단은 컬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열을 선택합니다 저는 지금 작업시간 곱하기 2만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시간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별표가 곱하기 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일시백천만 2만이라고 하고 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왼쪽 작업시간 컬럼에 곱하기 2만을 한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저 형식을 통화로 표시하고 싶다면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포매팅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것을 커런시로 바꾼 다음에 여기 표시되는 기호를 원화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기능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어테이블 포뮬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포뮬러죠 계산식에 대한 여러가지 예제들,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어테이블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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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